200. 최경돈 굿. 집에 그럼. 50만 원. 그래, 50만 원 해. 대신 내가 너보다 잘 치면 성형이 나한테 50만 원이야. 그러면 50만 원 너무 작아. 100만 원 하자. 왜 그래요, 맨날. 여기 하수고냥이야? 50만 원. 가동은 타구입니다. 오른쪽으로 날아갑니다. 우엑스테이로. 우엑스테이로 담당. 넘어갔어요. 그리고 탱을 위한 주장. 캠틴박용 탱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내일은 이거 치우자. 오늘 하자. 치우자, 치우자, 빨리. 파타임. 끝자리를 잘못한 거 아니야? 이게 내 자리인데 네가 가있냐? 좋았어, 명당. 용택이 형 자리 뺏은 것 같다. 요즘 핫한가 보네. 핫한 대세로 앉혀줘. 제 앞에 갔다 왔어요. 선성건 뭔데 저기까지 갔어? 이제 선성건한테 밀린 거야, 나? 야, 잡은 사람 제일 끝이니까. 어디까지 추락하는지 한번 해보자. 오, 교훈이. 태웅이 왜 왔어? 태웅이 왜 왔어? 야, 너 야. 야, 얘 잘 바랐는데 너 안 해도 되는데. 얘 다 5알이야, 5알. 방망이 오늘 몇 개가 세 자로 갖고 온가? 예. 피디님 열저서 4준대 했는데 주문했어? 예, 주문했습니다. 뭐래? 방망이가, 방망이 연습 안 시켰다고. 야, 멀어서 뭘 하는지 한 개도 안 느낀다. 야, 원삼이 형이 멀어서 안 들린다고 좀 크게 좀 얘기해달라고. 주문하면 약간 소외된 거겠네. 말이 한 개도 안 듣겠지. 뭐야? 뭐야? 우와, 선타다. 뭐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우와, 선타다. 오, 섹시해. 오, 야. 야, 방망이 벌써 왔어? 우와, 다 먹고서 왔다. 본 시켰다며. 본 시켰다며. 아, 이거 그거야. 저번에 우리 배트 마치기 있었잖아. 아, 그거네. 어쩐지 장 피디가 돈 쓴다니까. 아니, 이거는 뗄깡이야, 뗄깡. 자, 이거는 상징적으로 열절로 한 거. 에이, 또 말 바꾼다. 요리에 맞춰서 따로 주문해놨어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태용이, 태용이. 태용이는 방망이 못 쳐서 안 해두는 거죠? 태용이, 고생했다. 태용이, 고생했다. 태용아, 나도 좋아했는데, 그동안 많은 일이 일어났어. 자리 배우면 안 돼. 야, 자리 배우면 안 돼. 그래. 19세에 7번 타자. 네. 19세에 7번 타자. 19세 좋겠다. 이제 빠르게 2승 챙겨서 최대한 승률 빠르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 뭘 감사해. 뭐가 아리가또야, 도대체. 이 혼자 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인마. 잘하는 놈 있으면 다 갈곤다, 우리는. 적응해, 적응해. 교환이가 홈런 치면 너 200만 원 안 싸워. 누가 할 때는? 형한테. 그래, 그래, 그래. 오늘 우한타 50만 원. 에이, 진짜. 왜? 에이. 드럽다, 진짜. 드러워. 5안타 치면 50만 원 줄대. 좋아, 그럼 나 6안타 200만 원. 6안타에서 6안타 치면 돼. 300만 원 줄게. 아니, 캡틴이야. 교환이 한 번 메리트 한 번 걸어요. 교환이? 뭐 할 수 있어, 뭐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지, 치는 거야. 3안타 칠 수 있을 거야. 3안타 다친 치면 3안타. 3안타를 치는 거 아니야? 야, 교환아. 용태기 형보다 오늘 많이 치면 그냥 무조건 가져가는 거야. 그거 괜찮아? 헐? 얼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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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200. 200. 200. 200을 그럼. 50만 원. 그래, 50만 원 해. 대신 내가 너보다 잘 치면 송영이 나한테 50만 원이야. 오케이. 그러면 50만 원 너무 작아. 100만 원 하자. 100만 원 하자. 100만 원 하자. 100만 원. 왜 그래요, 맨날? 여기가 하수고냉이야? 여기가 하수고냉이야? 50만 원. 50만 원. 진짜 최악이다. 진짜 최악이야. 정우 형 한마디 했어요. 아, 최악이다. 형태 포탈 주렁지. 아, 이제 메이저리가 왜 이래요? 없어, 없어, 없어. 태평냉이 버리고 왔어. 50만 원. 아, 진짜. 아따, 학부모님들 완전히 실물. 살벌한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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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정그루 선수입니다. 야, 틀리지 마. 영종을. 몬스터쟁이 득점 1등을 달리고 있는 정그루입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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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어, 갔다, 갔다, 갔다. 갔다. 오, 제발.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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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어머, 어머, 어머. 더버는 타구입니다. 타구 왼쪽. 이 타구는 높게. 돌사! 바깥쪽으로 갑니다. 다홍론, 정그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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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하지 마 이번에도 빠른 공일 거다 생각할 수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못 맞는 공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데 오세현 트레이너가 나와서 체크를 해 보는데요 괜찮아? 끝에? 여기? 손가락 잘 떨어진다 손가락 안 맞았지? 손툭 없었어 우리! 태웅이 있어 우리 태웅이 아 맞다 태웅 있지 세현이도 있잖아 아 맞다 세현이도 있지 왜 그래? 있네 백어 있어 있어 생각보다 많아 한 번 말해줘야 돼 누르면서 확인을 해 봅니다 일단 괜찮다라고 하네요 네 지금 정말 몇 경기 안 남았거든요 선수들 부상 당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어지는 타석에는 3번 타자 박용택 선수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지금 안타 개수 2대5 선수 바로 밑이죠 32개의 안타 최대 안타 경쟁에 타점 경쟁까지 하고 있는 박용택 선수입니다 네 박용택은 지금 개인 기록에 전혀 관심이 없대요 팀을 위해서 캡틴 가자 캡틴 축구는 지켜봤습니다 원 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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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갑자기 분위기 세졌다 이게 대학생들이야 상아 상아 뒤로 조금 빼놔 상아! 며야지는 뒤로가 있어요 박용택 선수의 출루가 꼭 필요하고요 선치점을 내주면서 출발하고 있는 오늘 경기입니다 과거는 타국입니다 오른쪽으로 날아갑니다 에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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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날아갑니다 울스테이로 울스테이로 담자 넘어갔지 마요 넘어갔지 마요 역전투어로 반역팔 다다간 타국입니다 오른쪽으로 날아갑니다 울스테이로 울스테이로 담자 넘어갔지 마요 예! 네! 곧바로 경기를 뒤집는 최강도 터져요. 그리고 킹을 위하는 주장, 캡틴 박영택입니다. 박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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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하나의 아티로 완벽하게 경기를 뒤집습니다. 박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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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알았어, 오케이. 박영택! 박영택! 형, 이거 살다. 자, 자, 자. 컴온! 컴온, 컴온, 컴온! 컴온, 컴온! 드라이브 걸려서. 아, 겨울을 먹었는데. 형아, 이 부담없이 주임이라니까 이렇게 좋은 타고가 나오지 않아요? 정말 대단하네요. 이 포심으로 카운트를 잡고자 한 게 이 반대쪽이 됐어요. 이거를 정말 간결한 주임으로. 시즌 2번째 업런, 박영택 선수입니다. 오늘 사실 저는 첫 타석에서 김선우의 훈련이 박영택 선수를 팀을 위하는 선수다 이렇게 좀 좋은 쪽으로 말씀해 주시길래 뭔가 있는데.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전을 만들었어요. 김선우의 칭찬은 이 캡틴을 웃게 만듭니다. 얘기가 나시네요. 수고한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부담없이 가져왔다, 부담없이 가져왔다. 바로 와, 바로 와! 너무 조용한데 저기? 괜찮아, 괜찮아, 동일이 형. 미러는 타고. 오케이. 미러는 타고 1루스가 날카로운 타구를 공부로 막습니다. 이렇게 투어. 동일이 형 상하네. 투어 주됐고요. 5번 타자 서동욱 선수입니다. 깎여 맞았습니다. 네! 네, 뜬 타구. 오케이! 이렇다구는 내야를 건너지 못합니다. 이렇게 수렴. 그러나 팀을 위하는 캡틴. 박용택의 역전투 오름포가 1회부터 나옵니다. 스퍼 2대1 앞서가는 몬스터즈입니다. 잘한다, 잘해. 나이스, 나이스. 용택이 형. 가볍게 맞추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장난 아니었어? 그냥 넘어가요? 역시 올해는 용택이 형이 해야. 근데 큰일 났다. 왜요? 용택이 형이 안 터치면 안 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교원이 하고 내가 저거 했잖아. 아, 그러네. 아, 맞네. 우리 팀을 위해서. 우리 팀 누가 잘했까? 네. 제 오심방울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승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장시 형 PD가 보태주겠죠. 아니, 설마. 설마 뭐 해설자한테 돈 내라고 하겠습니까? 홍수랑 해설위원이 내게 그랬는데 왜 PD, PD가 CP가 왜 보태주지? 나는 혼자 못 죽어. 왜, 나는 혼자 못 죽어. 왜 자기들끼리 내기하고 돈을 딴 데서 받아요. 아무튼 뭐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신경 선수가 다시 마운드에 섰습니다. 야수들이 역전을 만들어줬거든요. 전다민 선수가 끝나고 나서 덕아웃에서 어? 맞돌이 맞는 거 같은데? 라고 동료 선수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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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구. 당구. 으야. 목적. 이걸 던져줘야 돼요, 이제. 와, 좋아. 라이스 볼. 라이스 볼, 라이스 볼. 시민이한테 볼 나온다. 오늘 경기 전에 김선우 해설위원뿐만 아니라 팀 동료들도 말했던 그 몸적 공으로 유리한 볼 카운트를 잡습니다. 여기서도 그냥 포심을 던져야 됩니다. 슬라이더 보다는요. 당망이 쪼개지는 소리가 났고요. 유격수 잡았어요. 19살의 유격수 문경원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9살의 이 소년한테 수비에서 캐치해도 안타 하나를 줘야 됩니다. 그 정도로 가치가 있어요. 죄송한데 수비는 수비죠. 안타 하나를 막은 건데요, 그러면 안타죠. 자, 겨우 문경. 자, 이제 이회만 몬터드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 정희윤 선수입니다. 자, 정희용. 힘 좀 써봐라, 힘 좀. 우리는 연속적으로 이닝에서 득점을 하고 찬스를 잡고 막 이래야 돼요. 그렇죠. 2번 이닝. 2번 이닝. 선두, 선두, 선두. 밀어냈어요. 오케이. 밀어냈어요. 1리간, 넓은 1리간. 정희윤이 열어냅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호의 소년이 가장 좋아하는 정희윤의 타격입니다. 정희윤 선수가 저렇게 밀어치잖아요. 제가 뭐라고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완벽한 타격이죠. 그냥 커브가 꺾여 나가는 대로 코스를 보고 밀어치면. 출루만 해주면 우리가 공격 무트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7번 타자 문교원 선수입니다. 박용택 선수는 이미 안타 하나 쳤어요. 교원이가 만약에 번트를 대도 그걸 안타라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번트 성공이면. 저는 그게 불안해요. 타석 하나를 잃을까 봐. 번트 성공은 안타.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몬스터즈 입단에서의 첫 타석의 결과가 2루타였던 선수. 바로 문교원 선수입니다. 당겨 치면 되는데요. 지금 1, 2로 간에 공간이 굉장히 넓거든요. 잡아 당겼습니다. 잡아 당겼습니다. 잡아 당겼습니다. 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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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 형님. 교원이. 오늘 경기도 첫 타석구 3타 뽑아내는 유격수 19선의 문교원입니다. 했어, 했어. 교원이. 진짜 알았어. 공점이야, 공점. 그거야, 그거. 좋은데, 교원님. 수비 없는 데로만 치네. 아, 좋은데. 말씀하셨던 정확히 그 공간으로 타고 보내면서 이렇게 되면 루타로 저희가 내기한 게 아니잖아요. 안타겠으면 박영택 선수와 똑같이 1대1입니다. 시작. 1, 2, 3, 4. 1, 2, 3, 4. 3, 4. 머리카락 너무 пятone. 3, 4, 3 4, 3. 감사합니다.